저는 태권도 3단, 유도 3단이요 검도도 3단 전북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5천명 정도 돼요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 재밌나요? 제가 재밌는 게 중요해서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채워서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웃어도 돼요? 뭐야 나 무도, 무도실무가 아니죠? 출동 외국어 UD 헤롸 1 파 nadie 날아 서실 살펴봐 여보세요? 아름다워 머arettes 처음부터 Catch kan 한글자막 by 한효정